여러분, 보이로? 아, 그럼, 같이. 오케이. 아, 아.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만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이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나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우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거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난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니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난 불안한 눈빛과 그거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난 위험하니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떠날 거야 떠날 거야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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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헬스 손에 먹어봐 이거 너무 손에 맞게 안 돼 애마라 하나도 안 들려 아직도 못 가겠어